아, 귀여운 것도 좋지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섹시한 컨셉도 한번 시키고 싶지 않아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몇 분을 저희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직까지 섹시 컨셉은 아직 안했구나. 네. 한 번쯤 한번 해봐야 남자 그룹이라면. 멋있고 귀여운 모습이니까. 섹시 댄스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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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엉덩이가 이게. 어떻게 돼? 이게. 입술 맞추면서 엉덩이가 괜찮지? 이게 뭐야? 아,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지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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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 몸 봐라. 미치게 떠나는 좁은 것만으로. 아, 노래가. 가자. 오랜만이다. 아, 이거 뭐야? 와, 진짜. 간다. 간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 네ї